원목 가구 및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자는 테이블 상판에 컵 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 표면에 전체나 부분적으로 끈적거림 현상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군대, 군대 오염이 생겨서 청소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재가 갈라져서 홈이 생기고 홈으로 음식물 등이 들어가 테이블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하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목 싱크대 상판 도장막이 얇아서 수분이 침투해 목재에 손상이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표면 도막 코팅 문제입니다. 오일 마감을 3회 이상 건조시간 24시간 이상을 지켜서 작업해야 합니다. 전문가도 몇 회 칠했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뜨거운 컵, 그릇 등 이 표면 자국을 발생시킵니다. 코팅 도장 시 도막을 3회 이상 도장해야 하는데 눈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얇은 도막이 망오되어 오염이 쉽게 생깁니다. 목재에 스테인 착색을 할 때 정상적으로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을 하면 내부의 습기에 의해 표면 도막이 들뜨게 됩니다. 가구용 오일을 사용해서 충분한 양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표면의 오일은 건조되지 않고 다 딱히 없어지고 부분적인 얼룩이 발생합니다. 사용 중 가구 마구리면에 할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조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자의 원천 발생 방지를 위해 UV 실버 디펜스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V 페인트는 무손실 페인트로 도막이 형성되면 표면 강도가 높아지고 마모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열 온도가 120도입니다. 뜨거운 컵이나 그릇에 의한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일 마감만 하면 도막이 생기지 않아서 표면이 쉽게 오염이 됩니다. UV 실버 디펜스 코팅을 하면 경도 2H 이상이 강한 도막을 형성합니다. 상판에 마구리면에 갈라짐 현상이 생깁니다. UV 실버 디펜스로 홈을 내꾸고 마감을 하면 방수 기능이 좋아서 더 이상 진해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옹이 부분에 송진이 나와서 도장이 되지 않아 박리되는 현상입니다. UV SD 코팅은 하도상도 작업을 통해 2차 변형 없는 완전 도장 마감이 가능합니다. 목재용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하자 요인이 됩니다. 원목용 특성에 대응하는 기능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일이 미건조 상태의 재도장을 하면 뭉쳐서 얼룩, 근적잎이 발생합니다. UV 실버 디펜스 도장 미살균 탈취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의 UV 실버 디펜스 시공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판에 무늬목 작업을 했습니다. 일반 페인트 도장을 하면 2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페인트 냄새는 일주일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UV 실버 디펜스 도장은 작업시간 2-3시간 안에 완전히 건조됩니다. 페인트의 살균 기능과 탈취 기능이 작동합니다. 페인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강도, 방수, 내열성 등 가장 월등하고 빠르고 위생적인 페인팅 마감 방식입니다.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도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마감도장 살균 탈취 기능으로 리폼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이블은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UV 실버 디펜스는 24시간 안에 표면에 모든 세균, 미생물, 곰팡이 등을 자동 살균하는 마강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이오 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상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뭉쳐진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얼룩이나 끈적거림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도장이 잘못되었거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막이 형성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갈아내야 없어집니다. 세균 오염 측정 전문 장비 ATP 측정기로 학생방의 책상 상판을 측정하면 위생기준 500RLU인데 23,317RLU가 측정됩니다. 테이블 상판을 연마해서 바이오 필름과 기존 페인트 도장 마그를 제거합니다. UV 실버 디펜스 하도 상도 작업을 합니다. 책상 상판에 은이온 살균 탈취 기능이 생깁니다. 작업을 한 책상 상판을 ATP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460RLU가 측정됩니다. 식당은 조리대 기준이 500RLU입니다.